정신이 뭐하는 거야? 형! 오른쪽에 무게중심! 형! 오른쪽에 무게중심! 형! 오른쪽에 무게중심! 형! 흰눈 사이로 썰매를 타고 달리는 기분 추워이 마랑이 서있는 이곳은 평택에 위치한 진위천 눈썰매장입니다 오늘 할 컨텐츠는 여러분들 공개 올림픽 이색스포츠 대회입니다 선수를 일단 먼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코호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나와주세요 동계소포 차면 한국도 강국이잖아요 미국도 강국이거든요 이분을 소개시키기 전에 박수 한번 쳐주세요 마랑TV의 직원이 되신 분인데 아직은 인턴 우리 최서혁 선수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마랑TV의 막내 직원인 최서혁입니다 저는 뭐 우선은 마랑님과 무조건 적팀으로 돼서 마랑님을 무조건 이겨서 부숴버리는 그런 마인드로 하겠습니다 마랑이 간다 동계올림픽은 솔직히 추워야 잘 돼요 오늘 첫 번째 경기 영미 인간 벌링입니다 영미 인간 벌링입니다 준비 출발 화이팅 화이팅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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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다 난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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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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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자 출발! 이 새끼야, 이 새끼야. 조사 씨. 오케, 여기까지. 여기까지요. 브레이크, 브레이크, 브레이크. 브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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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레이크. 숨itan 칼. 싸우긴이 진짜. Citizens H altoorian? 여기 안에 보시면 저기 볼링핀이 있습니다. 벌링핀. 강아지가 링크와 뮤직비디오 구두 한글자막 by 한효정 지루 부터 좋아 좋아 잘 enfad 참 대겠습니다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ž 제발 제발 나 죽겠다 으아! 이제 진짜! 아이 진짜! 액션! 더 커! 가고자! 놀라요? 어, 간다! 오, 간다! 원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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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왠촌! работы guessけど сот나.. 아.. 뚜껑신 래요!! 기본적으로 어투리 소리가 들어갔는데 기반 중 정진이 조금만 응원해 정진이 조금만 더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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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초. 4초. 8초. 4초. 4초, 4초. 하하하하! 아 뭐야, 이거! 아니 아미를 왜 만들어요! 아우 아 우아 아 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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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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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우아 아 아아아 오 우 우야 우리ähän 더 빨리 날라. 그래 그래. 갈아 봐 형 내가. 오른쪽에 무게 좀씩. 형! 오른쪽이 무게 좁신 가만히 좁쥐!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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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랑TV! 좁다고 가만히 있을 TV 아니잖아요, 그쵸? 그쵸. 추우도 나와서 운동해야죠, 즐겁고 재밌게. 뭐 어디든! 무엇이든! 재밌게 놀 수 있다는 거 되게 보여줬잖아, 그쵸? 어, 이 겨울에 집에만 있지 마시고 밖에 나오셔서 이렇게 유인원이라든지 아니면 놀이동산 아니면 이런 논 같은 데서, 어? 뭐요? 뭐 어딨어? 아아! 글쎄요! 그러면 저희는 이곳에서 인사드리면서, 자, 도마락TV는 언제나! 도전한다! 가자, 로마! 로마! 야, 빨리 가! 아아! 아우씨! 아! 옆으로! 옆으로! 버은 게! 이 씨! 1,2,3,2,3,4,4,1,2,4,1. 아! 우와! 와! 준비! 시작! 기록? 189.5 5. 2,3,4,4,1. 벌써 4,2,3,4,1. 시작!